현장 밀착형 교육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2012년 특성화구 취업 내비게이션 산학관 지원사업 입교식 및 협약 체결 시기 3.1 경기과학기술대에서 있었습니다. 한영수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의 환영사와 김윤식 시장의 축사로 문을 연 이날 행사는 졸업 예정자의 선취업 후 진학으로 청년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흥시와 경기과학기술대학교의 합동컨서시험으로 시작됐습니다. 학생들한테 저희 경기과학기술대학교가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안정적으로 취업을 하면서 또한 동시에 대학 진학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요즘 젊은이들한테 딱 들어맞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. 관내의 특성화구는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, 군자공업고등학교, 시화공업고등학교 세 곳으로 이번 사업으로 2,600여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. 학생들은 내년 3월까지 전문기술, 기업현장 프로그램을 통해 기계설비, 금형디자인, 자동차 정비를 습득하게 됩니다. 주 5일 1일 8시간 수업을 통해 총 160시간을 이수하며 자기관리 등 취업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.